목 졸르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부터 11기를 시작합니다. 11기를 새롭게 공부하느라고 유머집 공부를 못했습니다. 괜찮습니다. 11기부터 들으십시오. 너무 아쉽다. 공부 못하는 학생들 있죠? 선생님의 연애 이야기나. 그렇죠. 저희가 다 한 번씩 질문했었던 이야기. 그러니까요. 한다랑 어떻게 되나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음. 오늘 11기를 시작하면서 해당되는 부모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네. 갑자기 왜 11기 한다고 그러면서 신명기를 읽냐. 그러게요. 거기에는 이유가 첫째 신씨니까. 이거는 준비한 유머가 이거였네. 그리고 오늘 강의를 듣다 보면 왜 이 구절을 먼저 읽게 됐는가 알게 될 거예요. 네. 먼저 여윤정 씨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의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의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내 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절호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네 됐습니다. 열한기를 시작하며 이 열한기서는 솔로몬 왕 때부터 이제 사무엘 다음이 열한기잖아요. 사무엘 서가 뭐냐면 다윗의 만년을 그려요. 그리고 열한기 시작은 솔로몬의 등극 이야기가 나와요. 솔로몬 왕 때부터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아 왕까지 400년 동안 남한국과 북한국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42명의 왕들 그리고 거기에는 꼭 선지자들이 등장해요. 그들이 겪었던 격동의 세월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들도 삼국사기, 삼국유사, 조선실록 그런 왕들의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니 누구니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런 역사서하고 열한기하고는 아주 결정적인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일반 역사서, 일반 왕들의 이야기와 열한기의 차이점은 과연 무엇일까 그걸 알아야지 사실은 뭐냐 그러면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도 잘 모르는데 그것도 남의 나라 왕 그것도 옛날에 그거 알아서 뭐하나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조선의 역사도 잘 모르는데 우리나라 역사도 그런데 그 차이점을 분명하게 알면 이 열한기가 남의 나라 역사서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왕의 이야기인데? 세상에 첫째는 그 포인트를 잘 기억해 첫째는 뭐냐 그러면 열한기서에 기록된 왕들은 보통 왕들을 평가할 때 그의 정치, 문화, 경제, 군사 그런 업적을 위주로 서술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평가하지 않아요. 왕들을 원래 열한기 상하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상하 구분이 없이 한 권으로 구성돼 있는 책인데 이거는 뭐냐 그러면 원래 히브리 성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그리스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히브리식 성경 구분상으로 보면 여호수와 사사기 다음에 사무엘서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 열한기인데 열한기 다음에 예언서들이 나와.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 열한기는 전선지서라고 불렀어요. 전선지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무엘까지 다윗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솔로몬 이야기가 나와서 같이 이어지는 거예요. 왜 이걸 갖다가 전선지서라고 그랬는가 거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 그러면 선지자적 관점에서 평가된 책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역사서들은 왕의 치적에 대해 차원에서 이렇게 평가를 했다 하면 이것은 아니에요. 선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왕들을 평가한 그런 책이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눈에 비춰진 바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 여부가 최고의 평가 기준이에요. 이게 되게 객관적인 평가기네요. 이 점이 열한기서가 다른 역사서가 구분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여기서 우리들도 어떤 사람을 평가하고 나를 평가할 때 어떤 치적, 성공 여부 그런 걸로 평가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고 있는가 여부를 체크하라는 거예요. 그걸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만약에 상황이 어렵고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꼬여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내가 예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원칙에 충실하고 있다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왜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젠가는 반드시 선한 일을 해당하면 낙심하지 말지니 갈라디아서에서 사도마을이 때가 이름의 이룰이라고 했죠.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그런 맥락에서 인간의 권력과 제국의 흥망성세가 모두 더덥다라고 하는 것을 여왕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다윗이 왜 위대한 왕인가 왜 솔로몬이 가장 위대한 왕인가 그것은 역사를 통해 보면 알아요. 지도도 잘 그리죠. 그러니까요. 이게 나일강이고 이게 신하의 반도가 너무 컸어. 이게 사해고 갈릴리오수고 유프라테스티그리스강이죠. 여기가 이집트가 있었어요. 여기는 메소포타미아. 이 두 거대 문명 사이에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5대 문명 중에 하나 아니에요. 전부 다 강을 끼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두 세력 사이에 정말 새우 같은 신세였어요. 그러네요. 맨날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고 얘는 얘가 강성해지면 얘를 징벌하기 위해서 쳐들어가고 얘가 강해지면 또 쳐들어오고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과 다윗시대의 통일을 이루고 솔로몬 시대의 유일하게 이 두 세력을 제압하는 강대국이 되었어요. 처음으로. 진짜요. 관계통대학이네. 그래서 솔로몬의 영화 솔로몬의 영화를 그렇게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렇겠다 진짜. 그렇지만 다윗과 솔로몬 통지가 100년도 안 돼서 끝나요. 그리고서는 이스라엘은 분열이 되고 솔로몬 이후에 분열이 되고 400년도 잊지 못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아요. 그래서 남북으로 가려고 남쪽이 11개 다 나와요. 그러면서 아래 유다 이스라엘 이렇게 하고서는 먼저 이스라엘이 멸망해요. 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멸망해요. 이스라엘이 아수르가 인류 역사상 나타난 가장 악독한 민족이에요. 그래갖고는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고 사마리아를 유린을 해요. 그래서 그때 이방인의 피가 섞이면서 사마리아가 남한국 유다한테 개치급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그러면 지금 시리아가 중동에 봄바람이 불어왔을 때 다른 데서는 민주구가 다 일어났지만 시리아에서는 끝까지 자기 국민들을 죽이면서 버텼죠. 그래서 IS가 태동하고 시리아 대통령이 꼴뚜기처럼 생겨서는 정말로 너무너무 악독하게 불어요. 그게 아수르의 후회들이에요. 보고 있나? 보고 있나 꼴뚜기? 그리고 이 아수르는 나중에 바벨론 그 유명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유다까지 와서 유다를 무너뜨려 버려요. 아시리아구나 아시리아. 그렇지만 그런 아수르도 바벨론도 모두 다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국이 아무리 강대국이라고 할지라도 끝도 없이 흥망성쇠하는 그런 모습을 열한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 배후에는 역사를 관장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 그거를 봐야 한다는 거. 그렇습니다. 그러면 열한기는 도대체 언제 쓰여진 것인가. 주전 586년 예루살렘이 멸망한 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그러면서 자신의 운명이 절망에 빠졌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신앙도 사정없이 흔들렸어요. 왜요?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그랬는데 이 당시에는 어떤 거냐 그러면 그 나라가 민족이 멸망하면 그 신이 진 거예요. 그 신이 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졌으면 여와 하나님이 진 거로 돼 있는 거예요. 자타가 공인을 해. 그렇게 여와 하나님처럼 자기가 최고다라고 얘기하는 신이 많지 않았어요. 그렇게 늘 귀가 따갑게 들어왔던 여와가 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민인가 여와는 정말로 만왕 중에 만왕이신가 하는 것에 대한 해답을 찾아간 기록이 바로 열한기예요. 열한기예요. 그러니까 열한기서의 기록연대도 대략 주전 560년경으로 추정이 돼요. 다시 말해서 포로로 붙잡혀간 지 한 25년이 흐른 다음에 누가 썼는지는 몰라요. 열한기. 그렇지만 이스라엘 역사서를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것으로 추정을 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누구예요? 눈물의 예언자. 그 포로기를 함께 같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를 붙잡아간 바벨론을 위하여 일하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를 끊임없이 고난 가운데 되돌아보면서 우리들이 멸망한 이유는 여와가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했기 때문이구나. 그 뜻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놀랬네. 불순종 많이 해봐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에 불충하였구나. 그러면서 정말 오직 신앙의 회복만이 살 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아라 알게 돼요. 이 열한기선은 그래서 우리 개인들도 잘잘못이 있어요. 과거의 잘못을 정확히 인식시켜서 신앙 안에서 다시 진짜 소망을 찾게 하는 역사책 이라는 거예요. 이야 이게 진짜 왕의 이름만 열광이 아니네. 그 다음에 셋째는 뭐냐 그러면 지도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깨달으라는 거예요. 물론 왕은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쳐요. 그 나라의 지도자가 그렇죠. 그러나 열한기서에 왕들을 평가할 때 반복되는 억구가 있어요. 남한국 유다 왕들에 대해서는 남한국 다윗과 같이 여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어떤 왕들이 나올 때마다 그는 다윗과 같지 않아서 다윗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는 여러보암의 길을 행하였더라. 이 여러보암이 누구냐 그러면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 이에요. 북왕국 이스라엘 리더가 바로 여러보암 이에요. 이름이 르호보암이 여러보암 어려워요. 그런데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하여간 얘기를 줄거리만 기억하지 자꾸 사람 이름은 그냥 기억 안 해도 돼요. 어떻든 간에 왜 유다인가 유다는 열두지파 중에 하나잖아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열 지파를 가지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이 유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10대 2인 거예요. 그러니까 북왕국이 훨씬 더 강성해요. 그 다음에 유다는 사해를 끼고 있죠. 북왕국은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죠. 누가 더 잘 살겠어요. 갈릴리 호수 사회 어떻소. 사회 요즘은 머드팩 좋은데. 다윗은 우리가 모두 다 잘 알아요. 그죠? 바세바 사건을 하나만 빼면 그런데 바세바 사건도 정말 나쁜 거죠. 그 여자 때문에 그 뭐야 남편까지 우리야 우세야 우리야 우리야를 죽이고 정말 나쁜 거죠. 그러니까 그거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자기의 죄를 즉시 자복하고 즉시 자복하고서 하나님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별명이 뭐게요?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죠.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같이 여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어였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로보암은 부강국의 초대왕인데 반란으로 정권을 잡아서 부강국을 우상 숭배의 나라로 만들어요. 이런 이런 왜 그러느냐 그러면 남북한하고는 좀 상황이 틀려요.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와 굉장히 그 저기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야 될지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부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자꾸 드린다고 예루살렘이 성전이 있으니까 남유다에 있어요. 남유다에 수도죠. 북부강국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고 그러니까 자꾸 내려오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제일 위가 단이에요. 단.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맹기치 부엘세바예요. 거기다가 송아지를 만들어놔. 신상을 신상을 만들어요. 왜요? 아론이 만들었던 금지 그리고 우상숭배 나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선한 통치나 악한 통치는 답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선순환이든 악순환이든 반복되어서 큰 역량을 미쳐서 백성들의 삶을 좌지우지 한다는 거예요. 비단 왕들뿐만 아니에요. 부모, 선생, 목사 등등 크고 작은 공동체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고 보세요. 아이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그 부모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들, 문제점들도 모두 다 부모의 양육에서 생긴 결과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걸 자각하고 성경에서 얘기해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왜 하필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왕처럼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들은 선하든 악하든 그 일들의 시작은 한 개인이에요. 한 개인이에요. 알지 못해요. 내가 어떤 일을 행할지. 한 사람의 영향력이 큰 파장을 일으킨다는 것을 명심하고 잘 결정해야 돼요. 열한개의 인물들은 실존했던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살았던 그러니까 열한기서를 읽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기회를 주셨는가 를 주의깊게 보시고 동시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기회를 주셨는가 그리고 그 주신 기회를 각각 각각의 실존 인물들인 그게 왕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반응하였는지 또 살펴 그래서 그 반응의 결과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를 포인트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절대로 어떤 한 개인 개인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보고 통일을 시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 여부 오늘 드디어 나왔어요.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 이거는 뭐냐 그러면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개 제항으로 홍해를 건너서 신의 반도 이게 신의 반도죠. 그렇죠? 네. 여기서 신해산 계약을 맺어요. 이 신해산 계약이 가장 구약의 중요한 계약이에요. 뭐예요? 여완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이 신해산 계약을 통해서 구약교회가 태동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교회가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최후의 만찬을 해요. 이 최후의 만찬이 뭐냐 그러면 신해산 계약의 갱신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여와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제사장 역할을 똑바로 하라. 그리고 순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내려오셔서 신약교회가 나와요. 그렇죠? 신약교회. 거기에 왕같은 제사장이 어쩐지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날 한국교회 오늘날 교회가 제대로 또 하고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바로 세우는 게 바로 성서 학당 무한 도적 그때 이 신해산 계약을 통해서 신명기를 줘요. 이때 신해산 계약에서 두 가지 나오죠. 성막과 십계명 이 십계명은 뭐냐 그러면 헌법 같은 거고 신명기는 십계명의 시행세칙들 왜 헌법조항이 나오고 그 다음에 법률조항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할 것인지 성막은 뇌위기 성막의 운영지침 그러니까 이 신명기는 주전 600년 전에 신해산 계약을 매점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오늘 요점정리가 복잡해가지고 저 지금 수능 꿈취점 찍는 거 너무 지금 그러니까 그때 600년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이거는 뭐냐 그러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600년 전에 니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제왕론 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왕론 오늘 되게 너무 뻔한 얘기지만 선생님 같으시다. 선생님이시잖아요. 우리는 진짜 역사 선생님 제왕론 인데 네 네가 그 말에서 지금 이 시간이 필요해서 잠깐 자 그러면 내가 내 하나님 여왁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얻어 거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 열국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리라는 뜻이 나거든 이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심이 없어. 이거는 아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예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가장 좋은 정치제도는 사사였어요. 사사기 사사와 왕은 어떻게 다른가 이 사사는 정권을 가져요. 전권은 뭐냐 하면 정치 문화 종교 군사 정권을 가져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뭐예요? 군사 정치 경제 문제가 다 있구나. 아이코 근데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세요. 지금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수지구나. 그러니까 사사는 계급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사사가 드보라예요. 드보라 드보라 그러니까 남녀 차별이 없어요. 이때 남녀 차별이 없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전권을 가지고 남녀 차별이 없고 그 다음에 동네 양아치가 입다예요. 입다 입다는 그 저기 그 조폭 두목이 아니라 동네 양아치예요. 동네 불량배 그런데도 입다가 사사가 되는 거예요. 전권을 가지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그러면 플랜카드 붙이고 이렇게 첫째는 그 문제 특성상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택한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각자 각자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그걸 갖다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녀 그 다음에 신분의 차이가 없어요. 정권을 가져요. 그러나 세습이 안 돼요. 그래야지. 세습이 안 돼. 세습이 안 돼. 다 다르니까 또. 이 왕은 세습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삼중직이라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의 삼중직 오늘 너무 수능 수능 하고 못해. 충성하네요. 수준이 확 올라가고 못해. 삼중직이라고 하는 게 세 가지 중요한 직책 왕 선지자 자사 그 다음에 제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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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 가지예요. 삼중직 사우랑이 멸망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 사무엘이 늦게 나타나자 지가 제사장 역할을 한 거예요. 그렇죠. 남의 선지자 역을 이렇게 지금도 11기에 선지자가 나타나죠. 선지자는 언제나 왕을 견제를 해요. 너 지금 하나님의 원칙에 위반하고 있어. 그건 이렇게 저렇게 그런데 그 말을 잘 안 듣죠. 다윗만이 잘 들은 거죠. 다윗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었지만 선지자를 침해하지 않았죠. 그 말씀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사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께서 원하신 제도가 사사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세월에 사람들이 사사를 존경하지 않고 우습게 본 거야. 이게 사사기라는 게 있어. 사사기 보면 사사기에 때때로 양념처럼 나오는 얘기가 사람들이 악하여 각자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옳은 대로 말을 안 듣는 거지. 말을 안 듣는 거지.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스라엘이 막 흔들려 형편없이 그런데 자기들이 잘못한 거 지 뜻대로 알기가 아니 입다 같은 애가 사사가 되었을 때 아 쟤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형편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못은 보지 못하고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탄원을 해요. 권위 있어 보이는 이런 사사 말고 그렇죠. 그래 사우루이 뽑힌 이유가 잘생기고 다른 사람보다 머리통 하나가 컸어요. 키도 크고 그러니까 쭉 모여있을 때 눈에 탁 띄는 거야. 우리 윤정이 같았구나. 잘생겼죠. 아주 그냥. 그래서 마지못해 허락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번 해야 될 것은 사람의존증 어떤 경우에도 사람의존증 이것을 갖다가 정신과에서는 병으로 알아요. someone sickness 위험한 거구나. 이것이 크고 작은 사람의존증은 왜 생기느냐 그러면 지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책임지기가 싫거든. 요즘에 결정장애인 그 과정들이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누구한테 맡겨버리는 거야. 그래 놓고 그의 쫄타고 하수가 되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뭐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제사작임을 자각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예수님의 가르침 그러니까 올바른 결정을 내려면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즉각 나와요. 즉각 그러면서 그 다음에 반드시 내 여호와 태카신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더할 것이오.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태카라 왕을 뽑게 되거나 할 수 없이 왜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왕된 자들은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입니다. 그 당시 말은 가장 강력한 무기였어요. 당시 애굽의 전차는 최첨단 무기였어요. 전차가 있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탈출할 때 앞에는 시퍼런 홍해바다고 뒤에는 이집트 파라오의 최정의 전차군단이 막 추격해왔죠. 애굽으로 백성을 보내지 말라는 것은 그 당시 가장 강력한 군사대국이었기 때문에 군사대국에 의지하지 말라. 오늘날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크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하나 절대로 증오를 부축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원칙에 이렇게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보세요.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생명이 살고 그 생명이 더욱 풍성하게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이것은 군사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모든 문제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 생명도 살지만 남의 생명도 살리고 더욱 풍성하게 하는 일에 포커스를 마치고 결정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군사력을 키우지 않더라도 강대국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자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아내를 많이 누워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여색에 빠져서 책임을 등하니 하는 일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한 게 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왕들이 좀 이렇게 많이 두잖아요. 처첩이 천명이에요. 천명. 이름이 형 못하다가 기억하겠다. 왕비와 천명. 왜 그러냐 그러면 이 당시 가장 강대국 이었으니까 주변이 도시국가 들이었어요. 도시국가. 그러니까 결혼 정책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솔로몬이 가장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각 도시국가나 어떤 작은 국가라도 각자의 신들이 있거든요. 김유신 장군을 모신다. 애기동자 많잖아요. 그걸 다 들여온 거예요. 그래갖고는 그 안에서 굿도 하고 점도 보고 그런 거를 솔로몬이 방치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 엄청난 나라가 급격히 쇠퇴해버리는 거예요.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아두지 말 것이며 권력 돈 섹스는 언제나 같이 따라다녀요. 요즘 텔레비전 보면 다 나와요. 영화로 내부자들 이스라엘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대했던 때가 솔로몬 통치 시절인데 엄청난 부부를 쌓았음에도 백성에게 돌아가는 경우가 미미예요. 미미했어요. 그러니까 성정건축 왕궁 건축으로 세군과 노동력을 착취했어요.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왕국이 분열되는데 이제 앞으로 보게 될 거예요. 왜요? 백성들에게 그 혜택을 안 주니까 제가 죽기만을 손꼽아 기다린 거죠. 요즘 상위 10%가 나라 전체의 부를 50%를 갖고 있어요. 이건 심각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복을 가장 많이 누렸던 솔로몬이 신명기를 통해서 가르쳤던 하나님의 제왕론을 가장 많이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씁쓸하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언제나 만몬신 에 대해서 경고했어요. 만몬신 앞에서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얼마나 무력한가를 보여줘요. 자크 엘림 자크 엘림 이라는 사람이 돈의 실체를 이렇게 얘기해요. 돈은 유혹이다. 우리들은 돈은 힘이다. 돈은 뭐예요? 귀신도 부리고 그렇죠? 그런데 아니야. 돈은 유혹이다. 돈이 유혹이라는 말은 돈이 절대로 중립적이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머니라고 안 했어요. 언제나 만몬이라고 했어요. 만몬은 신이에요. 돈의 신. 그건 뭐냐 그러면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돈이 유혹이라는 말은 중립적이지 않다는 뜻이다. 돈이 돈이 사람과 관계 맺을 때 인간의 위대한 정신과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악을 드러내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제왕론의 마지막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래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을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와 경의하기를 배우라. 등사하라는 게 뭐예요? 복사. 복사. 그러니까 일일이 적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의 성경책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앞에. 아니 그러니까 언제나 읽느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게 형제위의 교만하지 않냐고 좌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타고루 시인 알죠? 타고루가 겸손과 위대함은 비례한다. 그렇기 때문에 좌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거를 바로 결정하는 것은 원칙에 충실할 때 내가 저 사람이 원칙에 충실하다. 그런데 그 결정이 나한테는 손해가 된다. 그래도 설득력을 가져요. 그 사람이 겸손하고 정직하고 깨끗하면 저 사람이 결정한 것은 나한테는 손해가 될지 몰라도 올바른 결정일 거야. 설득력을 가지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제왕론이에요. 오늘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열한기상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장난 아닌데 지금 거의 전체를 다 들은 예습을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남유다 북 저기 뭐야 이스라엘 그것도 오늘 좀 더 정확히 처음 알았네. 수도 이런 것도 단에서 브엣에 와 그리고 지금 그냥 일반적인 왕을 나타낸 역사책과 제일 큰 차이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에 따랐느냐 안 따랐느냐 라니까 우리도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의 인생을 판단할 때 우리도 판단해야겠습니다. 판단해요? 사람을 판단해요? 이 분 잘 살고 있습니다. 이 분 잘 살고 있어요. 판단을 좀 해보자. 판단을 좀 해보자. 진짜로 중요한 앞으로 기대된다. 정말 진짜 열한계상 오늘 첫 시간이었지만 정말 이제 남은 시간까지 정말 또 하나님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만지셨는지 너무나도 기대가 되네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왕이 잘 된 것만 우리가 조명하지 말고 그렇지. 왜 뭘 잘못해가지고 팔망했는지를 보고 거기서 교훈을 삼아야 되는 걸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자야 돼요. 잘 살자. 그러니까요. 손이 숙잡자. 잘 살자. 잘 살자. 잘 살자. 잘 살자. 이번 주 퀴즈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은 슬로그와 세 딸들은 어느 집 팔까요? 1번 단 2번 문하셋 3번 에브라인 정답을 하시는 분은 CBS 성사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 성사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예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캐도난마 사무엘상 김기석 선생님의 광야에서 길을 묻다 말씀의 밑속을 거닐다 성경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 기상캐스터 기상캐스터